저는 속과 끝이 다른 것 같아요. 남 앞에 있으면 명랑하게 하는데 혼자 있으면 괜히 기분이 우울해지고 죽음에 대해 항상 불안이에요. 몇 년 전에 친정언니도 친구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지금도 30년 된 친구가 3명이나 암으로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도 그렇게 될까 봐 죽는 것도 두렵지만 아파하는 그 고통을 생각하니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명랑하게 지내셨을까요? 자기가 늙었다는 증거에요. 내 주위에 죽는 사람이 한둘 는다는 것은 내가 뭐 했다? 나이 들었다는 증거에요. 내가 젊으면 내 주위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죽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주위에 아는 사람이 죽는 거에요. 나이가 한 4, 50대면 이제 누구부터 먼저 죽는다. 부모 죽는 모양을 보게 되고 친구 부모 죽는데 문상 가게 되고 아시겠어요? 나이가 60을 넘어가면 이제 어때요? 선배들 죽는 거 보게 되고 70이 넘어가면 이제 학교 친구들 뭐 초등학교 동기 누가 죽었다. 중학교 동기 누가 죽었다. 대학교 누가 죽었다. 뭐 어디서 만난 누가 죽었다. 이렇게 해서 늘 이제 이렇게 죽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뭐 요즘 여러가지 환경공예 때문에 암이 더 많아졌다 할 수도 있지만은 암 환자가 많다는 건 뭐에요? 수명이 길어졌다 이런 얘기에요. 옛날에는 60 되기 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죽단 섭니까? 그래서 환갑 증갑 다 지나면 뭐 이제 여한이 없는 그런 삶일 때는 암까지 걸리기 전에 다른 병으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다른 병을 다 이기니까 이제 그런 이제 암 환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인도에 제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동네가 아주 불가촉 천민 진짜 아주 거의 원시적으로 생활하는 아주 열악한 조건에 사는 그런 동네에요. 그 동네에서 실제로 코로나는 아무 병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동네에는 코레라가 유행해가 죽기도 하고 결핵 때문에 죽기도 하고 애 뭐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되가 유아 사망률이 높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는 다른 병에 다 죽으니까 코로나 같은 거는 병축에도 안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인도에 이게 아닌 어린데 인도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은 다 중산층 이상이에요. 현대문명병이에요. 다른 세균을 다 잡아가 죽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에 면역이 덜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선진국에서 백신을 놓고 뭘 놓고 난리를 피워도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도시 아주 심했는데 천민동네, 문바이, 빈민촌 이런 데는 검사하니까 벌써 다 지나갔어요. 자연 면역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 이것도 오늘날 앞으로 갈수록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계속 창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구 기상이변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몸이 적응하는 저항력이 떨어져서 생긴 병이다. 이런 면도 있다는 거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오래 살아서 생긴 병이다. 그러니까 자꾸 나쁘게 보지 말고 살만큼 살아서 생긴 병이니까 내가 좀 나이가 들었구나. 내가 이제 50이 넘었구나. 60이 넘었구나. 형제가 죽는 거 보니 어때요? 이제 70이 됐구나. 이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보셔야 되고 사람이 또 갑자기 이렇게 탁 죽어버리면 자녀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슬플까 안 슬플까? 네? 갑자기 죽어버리면 슬플까 안 슬플까? 슬플겠죠. 그러면 병 치료 한 3년 하면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프다가 죽는 게 정이 끊어져요? 갑자기 죽는 게 정이 끊어져요? 아, 좀 아프다가 죽는 게 나은데 암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이제 좀 불안스럽고 좀 안 됐고 그렇습니다. 네. 좀 아프다가 죽으면 자녀들을 생각하면 좀 아프다가 죽는 게 낫고 나를 생각하면 팍 죽는 게 낫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네. 자기만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 안 하시겠어요? 내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자녀들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글쎄 둘 다 싫은 게 없겠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조금 아프다가 죽어야 되겠다. 본인한테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아프다가 죽어야 사람들이 병문안도 오고 이래저래 하다가 어때요? 아이고 저래 사는 게 죽는 게 낫겠다. 내 부모라도 막 저래 살 바에 죽는 게 낫겠다. 이 정도 돼서 죽으면 그렇게 많이 울까 안 울까? 많이 안 울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면 울지 마라. 부모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병을 할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좀 아프다 가야지. 내가 갑자기 죽으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 사람이 갑자기 죽든 아프다 죽든 그런 걸 갖고 안 따진다. 나는 탁 그냥 안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아프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인연을 따라서 아프면 아픈대로 살다가 죽고 또 갑자기 죽으면 또 인연 따라 갑자기 죽으면 죽고 그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안 아팠으면 좋겠다 한다고 안 아파지지도 않고 아프다 죽었으면 좋겠다 한다고 아파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운동도 하고 내가 정상적인 최선의 생활을 하는 것 뿐이지 아프고 안 아프고 내가 운전을 하면 내가 운전만 잘하면 사고 안 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운전을 잘하면 사고 날 확률이 낮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사고 안 난다 이런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와서 박아버리니까 가다가 다리가 갑자기 끊어지거나 산사태가 나거나 돌멩이가 구르거나 앞차에서 뭐 철근이 떨어지거나 이래 죽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 그 의외의 거를 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면 지금 질문자처럼 번뇌만 생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프다 하는 걸 갖고 아 이것도 정신전염병이거든요. 코로나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것도 전염이 돼요. 아픈 사람 보면 나도 아파지고 슬픈 사람 만나면 나도 슬퍼지고 화내는 사람 만나면 나도 화가 나고 이게 뭐예요? 정신적으로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이 전염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슬프더라도 나는 슬프지 않고 그 사람이 화내더라도 나는 화내지 않고 이렇게 전염을 이렇게 막아야 된다. 수행이라는 것은 마치 면역체계를 내가 갖는 것과 같다. 그리고 옆에서 언니든 뭐 친구든 이러면 아 현대 우리가 장수 오래 사니까 이렇게 오래 사는 병으로 이렇게 암이 나타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옛날에는 또 우리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암 하나 생기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암이라고 뭐 집 팔고 이런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암 같은 건 사실 큰 병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위암이나 유방암이나 이런 건 물론 급성암이면 위험하지만 그렇게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통증이 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통증은 환자에게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은 몰핀이다 이런 건 마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하게 하지만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그걸 가지고 진통제로 쓰거든요. 그래서 되게 회복불능이고 통증은 심하고 이랬다 할 때 이제 안락사 좀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운동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스위스 같은 데는 그런 걸 인정하고 또 어떤 나라에는 인정을 안 하고 그래요. 자기 생명을 그냥 기분 나쁘다고 젊은 사람이 자살하고 이걸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었거나 병으로 회복 불가능한 데다가 통증이 지나치게 심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애친다. 그럴 때는 본인이 원하면 안락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러는 제안들이 요즘 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몸이 좀 아프면 아이고 애들을 위해서 내가 좀 아파 죽어 아프다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골까닥 하면 아이고 뭐 애고 먹어 내 편안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겉과 속이 다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 사람 다 겉과 속이 다른데 자기만 겉과 속이 다르나? 범수님도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은 다른데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 이게 문제지 다 조금씩은 달라요. 남한테 보이지는 모습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내면하고는 모든 인간이 다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사람이 속에 있는 걸 다 바깥으로 표현한다 이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겉과 속이 일치하다고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마음에 든다고 아 난 너하고 하룻밤 자고 싶어 난 너를 좋아해 이러면 어떻게 복잡해서 살겠어요? 다 겉과 속을 조금 통제하고 살아야 이게 사라지지. 안 그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조금씩 다른 거는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고 아까 뒷담화가 반드시 나쁜 게 아니다. 뒷담화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앞담화 하는 것보다는 못하 그래도 뒷담화가 예의바른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 세상에 일어난 일은 다 있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부정하면 안 되고 그럴 만하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우린 조금 더 낫겠다를 향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모든 걸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들고 간다 하니까 좀 서글픈이에요. 저도 아픈 사람 생각하면 자꾸 전염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아픈데 편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많이 수용도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자기가 만약에 병든 사람한테 자기가 지금 병들어 누워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아이고 많이 아프지 무슨 병이고 암이다 아이고 몇 년밖에 못 산다 어쩐다 하면 병문안 와서 계속 병력만 하다가 뭐 그게 위문이 될까? 안 되겠지. 그러지. 그러니까 병문안 가서 야 우리 그 저기 중학교 다닐 때 니하고 나하고 어디 갔지? 맞아. 그때 우리 맛있었잖아. 맞아 맞아 맞아. 언제 얼른 일 놔라. 언제 가서 그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야 문안 왔다 가면 옛날에 기억이 있어서 기분이 좋지. 오는 사람마다 다 아이고 아프지. 아이고 이러고 어쩌노 이러니까 더 아프다 이 말이에요. 병이 더 나고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에 우리 온천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모든 어른이 아이를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애가 저리 썼다노 아이고 애가 저리 썼다노 하니까 애가 자기를 보는 모든 상이 인상스러운 사람 얼굴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상하게 보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장애인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좀 불편할 뿐이지 그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우리가 어릴 때 뭐 이런저런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 살아있다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는 몸이 아픈 거고 몸이 아픈 거 나선 건 누가 나선다? 의사가 할 일이고 몸이 아픈데 다른 병이 정신적으로 옮겨간 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질문자는 몸이 아픈 게 정신으로 옮겨가 정신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는 아프고 병원에 가고 부러지면 뭐 기부수 사면 되고 주사 맞으면 되고 정신적으로는 몸 아픈 거에 덜 구애를 받아야 된다. 통증은 이제 좀 힘들면 그는 뭐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래도 아프면 좀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몸 아픈데 여러분들이 너무 까달리고 집착하니까 정신적인 질환까지 오게 된다. 대부분 몸이 아프면 나중에 우울증이 걸리고 그러거든요. 정신질환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설령 암이 걸렸다. 자기가 걸렸다 하더라도 아이들 병원에 와가지고 엄마 어떡하나 이러면 아이고 아이고 걱정 마라. 내 살만큼 다 살았고 괜찮아지 괜찮아. 또 의사선생님이 잘 돌봐주니까 너희 걱정하지 마. 너희는 뭐 엄마 도울 일이 있다면 돈이나 열심히 벌어가. 병원비는 좀 내라. 이렇게 명랑하게 얘기를 해줘야 온 가족이 편안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